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한밤의 ufo 입니다 한 명 이상 플레이할 수 있는 think fun의 퍼즐 게임 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격자 모양의 게임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벽이 있습니다 자 각각 높이가 다른데요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 그 다음에 노란색 4종류의 벽이 있구요 이 벽을 이 게임판 위에 꽂아서 ufo가 소들을 납치해 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젖소 말 이구요 자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빨간색 젖소를 항상 맨 마지막에 이렇게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네요 자 자석이 안에 들어 있어서 다 이렇게 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우주선 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서 자 말을 이렇게 데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젖소 말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감시 탑 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배치가 되는데 이쪽으로는 ufo가 이 소를 데리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게임 문제의 카드 입니다 1번부터 40번 까지는 어 쉬운 부터 좀 어려움 이렇게 난이도가 섞여 있구요 그 다음에 20장의 굉장히 어려운 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전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미스터리 토큰이 있는데요 게임판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게 되구요 어 천재 난이도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위치에 ufo가 젖소 말을 내려 놓을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여기 젖소들 이렇게 색깔별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구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구요 자 그 다음에 벽입니다 요 빨간색 벽은 가장 높아서 어 젖소를 데리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막아 주시고 여기는 자 초록색 어 이 위로는 젖소를 한마디만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배치를 하면 되구요 자 그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뚜껑을 이렇게 정확히 맞추고 자 이 위에다가 어 우주선을 자 이렇게 위에다 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자 여기 안쪽에 있는 노란색 소를 한번 잡아 올리겠습니다 자 그대로 움직이면 되구요 자 이 위에서 자 그대로 멈춰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멈춰 있으면 그러면 자 젖소가 올라오죠 자 이 자력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이 빨간색 벽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리를 매달고 갈 수가 없구요 자 초록색 벽은 한마리만 이렇게 데리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파란색으로 빨간색은 맨 마지막에 해야 되니까요 자 파란색 자 슬며시 자 이번에는 잘 되네요 자 이렇게 두 마리가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있는 쪽으로 쓱 가게 되면 이렇게 달라붙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마리의 소를 데리고 탈출하면 되겠지요 자 혹시 잘못 들어 올렸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UFO를 가볍게 들어 주면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천재 난이도 할 때 미스터리 써클 위에다가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이 UFO를 살짝 들면 그 자리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구요 자 이 Think Phone 퍼즐 게임의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카드 뒷면에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지 너무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나중에 정답을 제시해 보고 한번 따라서 해 보도록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쉬운 난이도에서는 색깔 상관없이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서 맨 마지막에 빨간색 소만 데리고 나오면 되지만 나중에 40번 때 넘어가게 되면 색깔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색깔 젖소부터 이렇게 데리고 나가야 하구요 이동 중에 이 소가 떨어지거나 하면은 게임에서 패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미스터리 써클도 있구요 이 써클 위에다가 데리고 있는 소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빨간색 소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칸막이도 되어있고 벽도막이 있고 미스터리 써클까지 이용해서 소를 데려가야 하는 그런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자 아직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게임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요새는 몬드리안 블러 학생들이 번호대로 풀어보고 있는데 이 한밤의 UFO 같은 경우도 이 번호를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제시해 주어서 풀어보게 하면 재미있게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명 이상 즐길 수 있는 퍼즐 게임 한밤의 UFO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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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